파라스파라는 일단 북한산에서 제일 가깝고 서울에 있지만 서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여기가 고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친화적인 호텔이어서 한번 투숙을 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호텔이에요 서울호소전문학교 1,2학번 하명현이고 지금 현재 파라스파라 서울 베이커리 주방에서 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스파라 서울에서 판매하고 제공하고 있는 모든 디저트를 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저희 베이커리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광 에릭손에서 근무를 했는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좀 힘들어하던 시기에 파라스파라 서울을 저희 교수님이 알게 해주셔서 소개를 받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근무했던 것보다는 회사의 규모가 확실히 많이 커졌고 분기별보다도 더 짧게 신메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VIP들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해서 좀 더 여러모로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파라스파라 시그니처 디저트로는 북한산 포시즌이라는 케이크가 있는데 이 케이크는 이제 우리나라 사계절마다 다른 모양과 다른 컬러, 다른 맛, 계절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매 분기마다 다른 디저트로 선보이고 있어요 디저트 실무 수업을 맡고 있는데 이런 호텔에서 많이 하고 있는 뷔페 디저트 같은 것들 플레이팅 디저트도 마찬가지고 디저트를 만드는 실무 경험을 제가 살려서 100%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저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 김동석 교수님이셨는데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기까지는 교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말 끝날 때까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동석 교수님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시고 계셔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는 정도 있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좀 더 느꼈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 학생대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질문도 많이 하고 교수님한테 개인적인 연습도 기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에 비해서 좀 소극적인 편인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요즘 이제 스무살, 스물한 살 이런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겁이 나면 금방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향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몇 년은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발을 들여놨는데 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저희 학교에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른 학교에 제과제빵과를 나온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커리큘럼 자체도 아예 다르고 대표적인 게 저희는 이제 디저트 실무 수업이 있고 초콜릿 수업도 별도로 있고 살탄공예 수업도 있고 근데 이런 수업들이 제과제빵과에서는 쉽게 커리큘럼으로 넣지 않는 수업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멘